이번에는 열리는 퍼즐을 보고 어떤 노래가 숨어있는지 제목을 맞춰줍니다. 제목이 뭐다. 제목이 뭐다. 제목이 뭐다. 파이팅. 파이팅. 나갑니다. 고야 고야. 마음 나면 둘 서로 고야. 익숙한데 이거. 맞아. 이게 참 유명한 노래예요. 감이 안 오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이럴까요? 하나 더 이럴게요. 나고 너야. 너고 나야. 마음 같다면. 둘. 서로가 될 거야. 너무 익숙한데? 너무 익숙한데? 난 안 익숙한데. 지금 위기예요, 김동규. 하나 더 열어드릴게요. 팍팍 씁니다. 오늘.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마음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잘 읽었어. 잘 읽은데 제목이 뭐야. 이거 뭐 사이좋게 읽고 있어. 이거 말이죠. 가수가 지코예요. 왜? 지금 김동규 나왔습니다. 정답은요? 제목이. 유레카. 유레카. 아니예요. 이거 아니에요? 지코의 제목은? 정답. 오키도키요? 오키도키요? 아니에요. 제목의 글자수는 여섯 글자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있어. 잘 조합하면 돼요. 정답. 네. 넌 나고 나야? 아니에요. 이거 대로는 안 나와요. 여기에 극장은 다 있어요. 지금 제... 지금 얘기한 거를 의미를 함축해서 얘기해 봐요. 나는 나고? 나는 너야. 나는 너야. 정답은요? 이렇게 됩니다. 뭐는 뭐. 뭐는 뭐. 어. 나는 너야.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너는 나. 나는 너. 0.32. 0.32. 0.32. 0.32. 춤이 나와, 지금. 춤추고 있어. 아무 생각은 그만.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 아하, 김동규 씨. 인명규 씨는 한 것 같아, 인명규 씨는 한 것 같아. 인명규 씨는 한 것 같아. 인명규 씨, 여기까지입니다. 춤추면서. 춤추면서. 춤추면서 돌아, 춤추면서.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 춤추고 있어.